50일 완성 영문법 문장 훈련 Training 6 일형식 문장 만들기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Training 6 일형식 문장 만들기 전에요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거든요. 자 Part 2로 들어오셨는데 Part 2에서는 문장, 영어 문장 5가지 유형, 즉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에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구사함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어순이거든요. 한국어와 영어가 어순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구사할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어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수강생 분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문장의 형식, 어순 배열, 이거를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어 문장 만들기는 단어의 어순을 맞게 배열하는 겁니다. 자 영어 문장은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이 네 가지를 어순에 맞게 배열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문장 성분들, 이런 것들이 놓이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다섯 가지로 나누어요. 그게 바로 오형식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요. 일형식이냐, 이영식이냐, 몇형식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동사에요. 동사가 핵심이잖아요. 동사에 따라서 뒤에 오는 문장의 구성 성분, 보어가 나올지, 목적어가 나올지, 또 둘 다 다 나올지, 이런 것들이 다 동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힘이 생기면 영어 외화가 정말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 영어 문장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전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 문장. We walked. 주어, 동사. 우리는 걸었다. The sun shines. 주어, 동사. 해가 빛난다. It happened. 그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구성된 형태가 일형식이고요. 자 그 다음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가 들어간 문장 형태에요. 보어라는 건 보통 명사나 형용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She is happy. 주어, 동사, 형용사, 보어가 들어간 이 형식. She is a great teacher. 이래서 주어, 동사. 그리고 great teacher 이라는 보어가 들어가서 이 형식 문장 완성이 됐고 It smells good. Good 이라는 보어. 그리고 뒷받침해주는 smell. 어떤 냄새가 나다. 뭐, 뭐, 뭐한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죠. She smells good. 냄새 좋다. 맛있겠는데. 이런 문장. 세 번째, 삼형식은요. 주어, 동사, 그 다음 목적어. 목적어는 보통 우리말의 을, 를에 해당되는 말이죠. 자 그래서 문장을 보니까 She likes him. 그녀는 좋아한다. 그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I need a car. 나는 필요로 한다. 차 한 대를. 목적어. You didn't want the money. 너는 원치 않는다. 돈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삼형식. 자 1, 2, 3명식까지는 또 곧 잘 문장을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사형식이랑 오형식이거든요. 자 집중할게요. 사형식은 주어, 동사가 있고 이 동사가 보통 목적어를 두 개를 갖게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사형식 파트 가면 배우게 될 건데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 가지 목적어를 가지게 되거든요. 간접 목적어는 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를에 해당되는 목적어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He sent me an email. 그는 보냈다. 나에게 간접 목적어 on email. 직접 목적어, 메일 한 통을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게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로 이루어진 사형식 형태고요. I gave him a book. I gave him a book. 나는 줬다. 그에게 간접 목적어 a book. 책 한 권을, 직접 목적어. 이래서 I gave him a book. 나는 그에게 책 한 권을 줬다. 자, 4형식 문장 형태가 완성이 됐어요.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쓰고요. 목적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보어로, 목적 보어가 하나 더 들어가는 문장 형태거든요. 자, 문장 예문을 보니까 He painted the wall white. He painted the wall white. 그는 칠했다. 벽을 흰색으로. 일단, He painted the wall. 이러면 그는 벽을 칠했다죠. 이렇게까지만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근데, the wall. 목적어가 이 벽이 어떻게, 무슨 색으로 칠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지 보충 설명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white가 목적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로 이루어진 5형식. 하나의 예문 더 보면요. They found the house empty. 그들은 그 집이 empty, 비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더 하우스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충 설명해준 empty, 목적 보어.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호로 이루어진 5형식.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장의 5형식 유형을 한번 봤고요. 자, 우리 1형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어, 동사만으로도 의미가 완전한 문장 형태가 1형식.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전달하는 내용이 핵심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장을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는 뒤에 넣어줄 수 있어요. 수식어는 보통 일반적인 부사나 부사구, 단어가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걸 구,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사구 같은 것들이 주어, 동사 뒤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는 문장 만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형식 문장, 주어, 동사, 필요에 따라서는 수식어, 부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1번, 그는 학교에 갔다. He went. 까지 쓰면은 주어, 동사야. 그죠? He went. 그는 갔다. 근데 여기에다가 학교로, 학교에라는 two school, two school,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쓰였거든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바로 부사구예요. 이게 바로 부사구거든요. 학교로라고 하는 하나의 수식어구예요. 우리가 몇 형식이냐 라고 얘기할 때 딱 네 가지 핵심 성분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 그랬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죠? 그 딱 네 가지만 가지고 형식을 구분할 수 있어요. 수식어는요. 얼마든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여러 개부터 이게 몇 형식이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he went to school에서는 핵심 문장 구성 요소가 주어, 동사 쓰인 거고 to school, 수식어가 쓰인 거거든요. 핵심 요소는 주어, 동사만 쓰였기 때문에 일형식으로 구분이 돼요. 주어, 동사 to school, 부사구, 또는 수식어, he went to school.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 went to school. 두 번째 문장은요. 나는 뛰지 않았다. 자, 그럼 이거 부정문이네요. I didn't run. 여기서는 주어와 동사만으로 딱 이루어진 깔끔한 일형식이네요. I didn't run. 같이 I didn't run. 잘 읽으셨어요. 자, 일형식을 대표하는 동사들. 그러니까 굳이 뒤에다가 뭐 보원이, 목적원이 이런 핵심 구성 성분을 또 달고 가지 않아도 문장이 완성이 되는 동사들이에요. 그런 동사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동사는 한 번씩 여러분 쭉 보세요. Go, come, run, leave, sleep, stay, walk, work, happen, arrive, exercise, exist, appear, disappear, rise. 이런 것들이 일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고요. 자, 일형식에서 하나 또 꼭 보고 가야 될 그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there, 비동사 구문입니다. there is, there are 해서 아마 여러분은 뭐 패턴 영어든 기본적인 회화 문장 만들어 본 적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물건이 있다, 누가 있다 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there, 비동사 구문도 일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there, 비동사가 일형식이냐, 이형식이냐 이런 거 문장 만들 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there is,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쓰셔서 문장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으면 that's enough. 충분한데 그래도 이왕 우리가 이제 제대로 좀 형태를 배우는 거니까 한 번 일형식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there is 다음에 단수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there is 쓰고 단수명사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수식어는 필요하면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ere is a coffee shop, a coffee shop이 주어고 there is는 뭐뭐가 있다란 동사다. 어수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이루어진 일형식이다 라고 보면 되거든요. 의미가 그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자, there is a coffee shop, 커피샵 하나가 있다. 자, there is a coffee shop. 한 번 더, there is a coffee shop. 자, 이번엔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어의 역할로 의미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있다는 there are 비동사인데 many people, 복수명사니까 there are 비동사 잡아주고요. there are many people 까지 쓰고 건물 안에 라는 수식어 in,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수식어 또는 부사구라고 둘 다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 동사 쓰였고 수식어로 쓰여진 일형식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building 같이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building 한 번 더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building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장 형식 그리고 오늘 또 일형식 문장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봤습니다. 자, 더 자세히 여러분 예문을 통해서 문장 만들기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문 만들기 훈련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의 문장 10개에서 20개는 완벽하게 한 번 암기해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문장 만들기 훈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